어? 아토소 님이 이분 오랜만이네 팽 장인 아닙니까? 제기호였을 때 이즈가 진짜 좋은 편인데 들어가기가 어렵지 왜냐면 잽에 끊길 수도 있으니까 웨이브 연잡보다 더 어렵죠 잽에 끊기니까 근데 제기호 딱 이게 행을 잡기 때문에 행신봉이 되기 때문에 좋아요 어허 빵의 딸이 어... 킹 데미지 봐라 존나 약간 저거 한 방에 죽을 수 있어 방금 죽을 수 있었는데 한 70% 엠아제한테 벽강되면 그냥 게임 끝나야 돼 게임 손 놔야지 마무리야 나이스 커버 그냥 마무리가 안됩니다 아깝다깝다깝다 어 뭐야 아아 감았어 냐옹 아이캐 생각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왜 안나가지 요즘에? 아 연습좀 해야되겠다. 마무리가 너무 안되던데 하준이 있나 하준이 응답하라 응답하라 하준이 아 빠이빠이 하스톨 아야 아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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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아 저거 질러버린 아 저 피싸게 맞았으면 끝났는데 자본하게 자본하게 왕자 라이크 유도 비포 우당땅땅와 짱짱짱 어이 뭐야 이게 라운드 4 파이트 우어어어 와 이걸 헐리당 아 존나 존나 아파 하아 파이널 랭땅 카너먼트 그라이트 나도 대회 나가고싶다구 어 왜 아 저도 못하지 아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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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Lust 그래 헤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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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호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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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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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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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으허허허허허 방전 무엇 잠깐만 잠깐만 놀아서는 기세를 아우 존나 모르네 야허허허 오조따리 방금 지렸다고 얘기해주세요 지리지 않아 지리구요 오지구요 저게 아르키의 학정 아닌데 그 다음에 일어나잖아요 쿵따가 학정인데 신기한 매직이더라 그 다음에 일어나면 쿵따 학정이야 아니다 파괴왕은 딴거 쓴거 같은데 손나락 쓴거 같은데 그가 오오오오오 이제 넘어가 씨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에바덴이 정비즈인이랑 정지회가 택트인데 한 말씀해주세요 뭐 정이학들도 잘해요 정의아들 잘해 정의아들 잘해 정의아들 잘해 한마디만 해줄게 어 일단 정의아들한테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용포 월바운드 해서 축하한다고 대신 그거 마이너스 10 될거라고 전해주세요 10은 줘야지 어 흘렸네 안그렇습니까 용포 월바운드 내 마이너스 10이라니까 축하와 비고를 동시에 아허허허허허허허 아유 용포 쉽떼야지 다행히 들게 되야되지 않습니까? 용폼을 맡기고 월바운도 되는데 다행히 생각이 있다면 다행히 10을 줘야지 탈하다가 개념이 없는 건 아닐테고 아 이거 맞네 아 잡히나 봤습니까? 아 뭐야 남아요 왜이래 알 알 알 알 알 아 아 아 존나 무섭네 저거 이 아래 아래 아머킹요 아머킹은 돈 주고 사야지 숙병 추워 숙병 추워 아앗아앗 뚜 뚜뚜rum 뚜뚜루 숙병 추워 아우 어어어 야~~~~ 뭐라지 우당땅땅 와짱짱짱 짠 카운트 좋아요 와 저게 나오지 아아아아 이거 안썼는데 으아아아아 이거 안썼는데 아아 이거 안썼는데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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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콤보 데미지 무엇? 아 저 씨를 다운 잡기고 맞았으면 끝났는데 아... 콤보 데미지 무엇? 콤보 데미지 무엇? 아이팬